유럽연합 EU가 현지 시간으로 25일 우크라이나와 EU 가입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양자안보협정도 추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합니다. 이윤택 월드 리포터입니다. EU 가입 협상에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몰도바도 참여합니다. 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나란히 EU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EU는 지난해 두 나라의 회원국 후보 지위를 부여하고 가입 협상 개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EU 정식 회원국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근 가입한 크로아티아의 경우 신청부터 승인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겐 EU 가입 협상이 서방에 한 걸음 다가가는 상징으로써 의미가 큽니다. EU 역시 협상 개시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한 견고한 지지 의사를 보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EU는 상호안보협정도 체결할 계획입니다. 벨기에 브리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27일 양자장기안보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협정은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나는 첨단 무기 제공 등 국방안보 관련 내용이고 또 하나는 EU 가입 같은 민간 측면을 다룹니다. 협정엔 우크라이나 난민보호와 대러 제재, 러시아 동결자산 우크라이나 지원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미국, 영국 등 17개국과 양자장기안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월드뉴스 임은택입니다. 월드뉴스 임은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